조금 어려웠었던 최악의 맛 종목을 볼 건데 역시 LG그룹주예요 LG그룹주 중에서 대용주 어떤 종목일까요? 맞추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LG화학입니다 이번 주는 2차전지 배터리 업체에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LG인호텍이랑은 반대예요 LG인호텍은 호재가 엄청나게 갑자기 폭발한 케이스라면 LG화학은 악재가 순식간에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미국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안 좋았어요 이게 컸죠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이런 종목들인데 아무래도 단기에 급등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더 큰 건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세금 내야 된다고 테슬라 종목 주식을 많이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일단 이 부분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도 뭐라고 그랬어요 테슬라 주식 팔 만큼 팔았다 세금 납부 할 만큼 팔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곧만 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또 급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의 급락에 따른 영향은 LG화학이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미국의 사회지출법안 통과가 좀 어렵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당끼리 협업이 쉽지 않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양당 미국인 양당제죠 양당제라고 볼 수 있고 국내도 거의 양당제잖아요 사실은 다당제기는 한데 거의 여하야 양당입니다 이 양당제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180도 대립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 간의 협업이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나 불확실성이 부각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악재 요인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임박합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한 기업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포스코도 이제 물적 분할을 결정하면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들 있죠 사실은 주주 보호 관점에서 이런 물적 분할은 어느 정도 법으로 제재를 하던가 아니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아직까지의 법에서는 물적 분할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추진한다고 하면 소액 주주가 그것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상장하게 되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 기대감이 많이 좀 무너진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자 그럼 전망을 볼게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기간 왜곡인 아직까지는 팔고 있습니다 추세 안 좋죠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악재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 조만간 LG화학은 저점을 잡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여기서 주가가 한 템포 더 빠지던가 아니면 확연하게 반등을 시도할 때 어떤 의미 있는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지금처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저점이라고 예측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장기로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흐름들 여기서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져서 밸류 매력이 확 생기거나 아니면 주가가 반등하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다음 주는 관망 한번 해보고 다 다음 주에 흐름을 보고 수급을 보고 추매 시기를 결정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LG그룹주로 봤네요 최고의 맛은 LG이노텍, 최악의 맛은 LG화학으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두 종목에 대한 전망과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